안녕하세요 장낙광재입니다. 저 공찬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오늘 만나보면 바로 모더나 아일랜드 키친 세트입니다. 자, 보면요. 여러가지가 타있어요. 여기에는 우선 후두가 있고요. 이 후두에서는 이렇게 먼지를 빨아드립니다. 그리고 연기도 빨아드리고요. 자, 여기에는 가스레인지가 두개가 있네요. 여긴 가스레인지 키는게 있어요. 저 안쪽관에 손이 닿지 않아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오븐도 있고요. 열려라 오븐 이렇게 오븐 열립니다. 자, 안에는 이렇게 보일 수가 있고요. 여기다가 오리나 칠면조나 닭 같은 걸 넣고 구울 수 있고요. 실제 자르는 건 아니고요. 여기는 시계가 있습니다. 시계가 있고 여기는 자세한 무슨 내용이 써 있는데요. 영어라서 패스 여기는 12시 30분 전자레인지입니다. 삐삐삐삐삐 삐삐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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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도 물이 나오는 지 궁금합니다. 이제는 구구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. 옆에는 이렇게 메모지 꽂는 곳도 있어요. 엄청 대단하죠? 이렇게 큰 장난감! 우리나선 보기가 힘든데 이렇게 보게 돼서 기쁩니다. 자 여러분 이 장난감의 장점과 단점 구매 포인트를 얘기해 볼까요? 장점은요 바로 실제로 실제 같은 보험 놀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점은요 뭐랄까 전자렌지가 조금 더 현실적이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외면은 그냥 수납장치로 생겨서 조금 아쉽네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의 구매 포인트는요 한 5살 이 정도 되는 이상 되는 아이 3살에 5살 정도 된 아이들이 하기에 딱 맞는 크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주방에서 위도 스스로 이렇게 놀이를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할 수 있는 게 위 장난감의 가치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걸 원하시는 분께 추천해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뵈터 판타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빠이빠이